저랑 몸을 흔네 저랑 높이주면 저랑 높이주면 저랑 높이주면 갑자기 안떻기는데 차라리 토스트 먹을까? 리사 토스트 리사 토스트? 리사 토스트 깜짝이야 깜짝이야 리사 토스트 준비했으셨다는데 그래 리사 토스트에 프렌치 토스트 먼저 넣어놨던데 프렌치 토스트? 어디 있을걸? 그래 치즈랑요? 프렌치 식빵, 계란, 달달한거 그래 리사 토스트 비 오는 사람인데 리사 토스트 비비처럼 날까? 비 크스처럼 잠시만요 아무것도 깜빡 굿 조금 다시 해야지 양양 따야지 양양 따서 남자도 못 봐야지 양양 양양 따서 형도 못 봐야지 이게 귀찮은가 이렇게 잘 먹는데 오늘 뭐로 채우지 뭐라고 채우니까 막쎄 컬 앞에 컬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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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뭐 리사 토스트 리사 리사 토스트 4개? 인단 2개씩 스크래밍 토스트 있던데 스크래밍 토스트 스크래밍 토스트 스크래밍 토스트 스크래밍 토스트 스크래밍 토스트 마스는 상관없는 마스는 상관없는 일단은 양수야 어 마스는 상관없네 이야 하아 쉰 타임 아 다시 들어 둘 셋 넷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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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하나 후 꿀 리드 굿 리드 굿 리드 굿 하아 일단 리사 토스트 시키고 다시 차려야겠다 하나 하나 하나